안녕하세요. 생활역학 교실의 이만석입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물어봅니다. 역학 공부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이거 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척척 사주도 맞춰주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문의를 많이 받고 또 그 문의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답을 맨날 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 총체적인 대답을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의가 왔었을 때 제가 조금 바쁘거나 그러면 일단 이 동영상을 먼저 보내드리고 충분히 보시고 난 뒤에 더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다시 전화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일단 어떤 분이 사주팔절을 배워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 짓는 걸 가지고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내가 하나 짓고 싶어요. 3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땅에다가 이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집을 지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그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건축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기초공사라고 합니다. 땅을 충분히 파고 밑에 골조를 깔고 내진 설계를 하고 건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초공사가 저는 음량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량오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모카, 토, 금, 수, 가벌, 병력, 무기, 경신, 인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녀, 수레 이 글자들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법칙이 아무리 많아봤자 사실은 저는 한 200가지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가지 이내의 법칙이 실제로 돌아가면서 사주를 풀고 대운을 풀고 어떤 사람이 문의하는 걸 대답을 할 수 있고 이걸 맞추고 저걸 맞추고 그 법칙이 하나의 기초적인 원리 그리고 자동차로 따지면 하나하나의 부품 그리고 건물로 따지면 맨 밑에 까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여러분들이 잘 깔아놔야 됩니다. 충분히 깔아놔야 됩니다. 그 공부가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전을 안 하다가 하는 공부다 보니까 생소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금물 올리는 것은 억수로 쉽죠.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금물, 일천 금물 올리는 거 물상론입니다. 어떤 사주가 나오더라도 그림으로 바다에 떠 있는 배 한 그루 그 다음에 눈부라 치는데 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사막에 선인장 하나 불볕 더위에 꼬단 송이 이런 식으로 자연과 비유해서 사주를 하나하나 풀어놨습니다. 그걸 우리는 물상론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건물로 따지면 일천, 골조의 골조 일천 건물을 올린 겁니다. 이청은 통변입니다. 사주는 통변이 제일 중요하죠. 통하고 변한다 그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운 따라 자기 사주의 용신들의 왕세강약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해운 따라 자기 사주, 대운, 해운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형체와 힘의 비율들이 다 바뀝니다. 그게 이제 골조입니다. 그 골조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집이 이렇게 골조가 좀 부실하고 이러면 저번에 지진이 왔었을 때 이렇게 무너지죠. 그것처럼 사주는 통변이 전체의 건물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골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변 끝나고 나면 그 후에 또 건물들을 올려야 되죠. 지붕이라든지 이게 사주풀입니다. 우리가 사주 통변을 하오니 잘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 사주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는지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사주풀이를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풀이도 한 천명 정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풀다 보면 저희들이 다 풀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풀고 저 사람은 이렇게 풀고 이 사주는 의사도 내과의사 사주 외과의사에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배 타는 사람이라고 해도 선장으로 내가 배를 탈 건지 아니면 어부로서 아주 힘든 그런 일을 하면서 배를 탈 건지 그건 사람 따라 팔자 따라 다 다르죠. 교사라고 해도 내가 교장생까지 갈 건지 아니면 평교사로 정렬을 마칠 건지 그것도 사주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세하게 풀어놓은 게 전체적인 지붕이죠.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틀과 골조입니다. 그다음에 골조가 다 만들어지고 집의 형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다가 배관을 합니다. 수도를 놓는다든지 전기를 놓는다든지 창문을 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마감자를 뭘 쓴다든지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공사죠. 이 마지막 공사가 이제 저희들은 당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면 문제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니 내가 시골에 조그만한 땅이 있는데 이게 언제쯤 팔리겠느냐 이 땅을 팔아서 큰애 사업미천에 내가 돈을 좀 보태줄까 작은애 아파트 사는데 내가 돈을 보태줄까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땅은 매매운이죠. 그다음에 큰애 사업미천 채운입니다. 작은애 아파트 사는 거 그건 인수 편인이죠. 이렇게 해서 사주를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배수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뭐 창문 마감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을 이제 꾸며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에다가 이제 이 각 청마다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죠. 1청에는 이제 뭐로 인테리어를 하고 2청에는 이제 뭐로 인테리어를 하고 3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전체적인 벽은 무슨 색깔로 칠하고 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찢기다시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해서 인상하 이제 얼굴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명리도 물론 중요하죠. 음양오행도 중요한데 얼굴을 딱 보고 그에 관해서 이제 아 이 사람은 이렇다 하면서 이제 그게 저희들이 29시간인가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 침대를 어디나 두고 그 다음 책상을 놔두고 뭐 이렇게 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 또 저희들이 25시간인가 9시간인가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책이 한 권 있죠. 그리고 이름도 또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책 한 권하고 동영상 강의까지 이렇게 그 안에 전체적인 색과 배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역학의 전체적인 골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야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 땅에다가 밑에 기초공사는 역시 음양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물상놀이라든지 통변을 가지고 골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주풀이를 가지고 전체적인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당면 문제를 가지고 당면 문제는 뭐 이제 전기배관, 하수도 이런 게 당면 문제죠. 그리고 마감제로 해가지고 색깔을 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인상학, 풍수, 장명입니다. 이렇게 예쁜 집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1층에서는 좀만한 식당을 하나 하겠다. 2층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겠다. 3층은 뭐 독서실을 하겠다. 아니면 뭐 1층은 내가 슈퍼를 하겠다. 2층은 뭘 하겠다. 3층은 뭘 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예쁜 집을 여러분한테 지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집에 어떤 업종, 식당을 하든 슈퍼마켓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중국집을 하든 뭘 하든 그걸 어떤 업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집을 운영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철학관 차려가지고 할래. 그러면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식당 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는 철학관보다는 교육을 할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배운 걸 가지고 교육 쪽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하시는 일하고 오랫동안 하셨던 일하고 이거하고 첨봉을 시켜가지고 나 일을 하려면 그걸로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을 배워서 이런 아주 예쁜 집을 지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다라는 거. 뭐 그것까지 이제 저희들이 다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쁜 집을 그것도 아주 튼튼하고 야무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게 우리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들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전문가 학습 패키지는 35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교재가 8권입니다. 그 다음에 북학승 3이라고 아주 잘 만들어진 역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패키지 묶음으로 되어가지고 이 묶음이 바로 이쁜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그 집을 짓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열심히 짓는 거죠. 우리는 보통 공사기간을 1년으로 잡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면 1년 정도로 1년 정도면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짓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깨어로움을 피우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며 1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는 한 만큼 잘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에 3시간 평균 쉬지 않고 매일 하면 1년이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고 역학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주팔자 잘하고 싶어요. 그냥 잘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잘해진다는 걸 제가 집 짓는 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